아, 더움이 씨를 잘하네. 아, 더움이 씨를 잘하네. 아, 더움이 씨를 잘하네. 아, 우리 김더움이. 아니, 우리 좀 쭉. 이거 더움이 씨를 잘하네. 끝에만 끝에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제 끝이야. 이 정도? 전어는 배를 안 따도 되지? 아, 오빠 그냥 구워서 알만, 살만 먹으면 돼. 아, 이거 둘이. 너네 옷 맞췄니? 아, 느낌이 좋은데? 그레이 톤이 좋네. 둘이 색깔 잘 어울려. 그래? 너네 둘이 노래 한 거 부를래? 아니, 오빠. 나 그냥 조용히 입고 싶어. 여성, 여성 여성이어야지. 괜찮아요, 이 정도면? 더 쪄야 되지 않아요? 어, 좀 더 쪄야 돼요. 어? 물어보고 대답해 줬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영감, 배불러. 그런 느낌이지. 어, 그렇지. 뭐 빻어? 빻지. 많이 빻어. 누가 빻어. 둘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밥하고 있잖아. 뭐예요, 이거? 여기 좀 넣을게요. 진영이가 음식 되게 잘해. 안 먹어봤지? 진영이가 진짜 오리지널 전라도 음식이야. 잘해. 아, 진짜? 맛있게. 전라도 아니야. 얼마나 맛있게 해. 이게 뭐예요, 무슨 요리가? 갓김치 고등어 조리. 아, 갓김치 고등어 조리. 진영이가 생각했을 때는 엉덩이 얼굴을 크게 이렇게 봤잖아요. 어. 진영이가 생각했을 때는 정수 얼굴을 더 크게 이렇게 봤던 거야, 처음에는? 되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안 크지. 아니야. 그리고 오빠 여기가 화관이 좋잖아. 상 중 하에서 여기가 여기가 좋으면 되게 좋은 거야. 앞이 만년이 되게 좋은 거야. 아, 너 만나서 좋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응. 너 만나서 좋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오빠 아는구나. 어머, 나 얌전히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또 살짝 오면 변화해. 아, 참.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거 오빠야? 아니, 우리 신나게. 그러니, 신나게. 앞에 앉아가지고. 아유, 봐봐. 야, 봐봐. 안 봐봐. 나는 두 사람이 더 웃겨. 아유, 죽겠네. 아유.